안녕하세요 주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세계 라면 순위 1순위인 미고랭라면 5봉지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비엔나 소세지 오이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미고랭라면 3봉지에 올려주기 그리고 이 맛은 미고랭라면 4봉지에 올려주기 그리고 이 맛은 미고랭라면 3봉지에 올려주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되게 시네요 너무 맛있어 하... 와... 제가 사실은 오이 피클을 살려고 했는데 잘못 샀어요 오이지로 근데 너무 짜네요 뜯이 먹고 너무 짜리네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맛은 너무 짜리를 하는 거에요 너무 짜리를 하고 오늘의 맞아도 한입부터 잘하겠습니다 하아 으아아 으하하 으아아 흐흑 으흑 으흑 어우 긴장했어 으흑 hm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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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거의 다 먹어갔네요 아 벌써 거의 다 먹어갔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 거짓말阻pless 하-하 콜라 아 이렇게 안남았네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은 미고랭라면과 에어프라이어를 튀긴 소세지를 먹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이지를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왜 세계 라면 1순위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었고 소세지도 되게 오동통통하면서 식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인 오이지를 제가 오이피클인 줄 알고 잘못 사가지고 아 굉장히 먹기 힘들었네요 아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